안녕하세요. 최신 계정 HSK 4급 한건으로 끝내기 서희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과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과보어라는 건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가 되겠죠. 그렇죠? 뭔가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순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러가 있어요. 동사 수러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결과보어를 붙여주시면 돼요. 다른 연결고리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붙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봐주시면 돼서 보통 이제 어순 배열을 하실 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고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러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해요.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럼 러는 동사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저희는 봤으니까 보어 뒤로 간다는 거 러의 위치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사다라는 동사죠. 근데 그 사는 동작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원이라는 보어를 붙여서 마이, 와, 러 하면 다 샀다. 그 사는 동작 끝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봤기 때문에 러는 자연스럽게 마이, 와, 러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다 샀다는 마이, 와, 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예문을 봤더니 이번에는 마이, 꽝, 러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는 탈다죠. 근데 이번에는 보어가 완이 아니고 꽝이 붙으면서 어찌 됐든 꽝도 마찬가지로 끝나다 라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때 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두고 보시면 일단 마이, 와, 러 같은 경우는 그냥 사는 동작이 딱 끝난 거예요. 근데 마이, 꽝, 러 같은 경우는 파는 동작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물건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물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쵸? 전부 다 끝나는 동작이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다 라는 보어가 붙기도 해요. Forgasingly, 사장님에게 보내다. 그쵸? 사장에게 보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결과보어를 붙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 어순, 긍정형의 기본 어순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부정형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수러에 보어 붙는 건 똑같겠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다가 한꺼번에 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메이를 보내서 전체로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틴다오 같은 경우는 들었다. 라는 건데 부정을 하고 싶으면 메이 틴다오 해주시면 되겠죠? 못 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 깐징 하면 차는 이렇게 닦는 거고 깐징은 깨끗하다죠? 둘이 만나서 깨끗하게 닦았다. 라는 건데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메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결과보어는 그래서 어순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특징은 이렇게 바로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보어의 자주 쓰이는 표현은 교재 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